노력으로 약 2천개의 업소가 문을 닫았다고 영화관 계좌는 쪼케 했습니다. 민영기 LA 총영사는 오늘 열린 통상투자진흥협의회의에서 한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과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한편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을 증진시키는 사운에는 투표 참가를 권유하는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가 권유 캠페인 LA 한인시민권자협회와 여성경제인협회, 노인단체연합회 등 7개 단체는 선거 참여 호소문을 나눠주며 적극적인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현재 LA 카운티에 5만 6천 명의 한인 유권자가 등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한인타운과 다운타운 지역에 2만 명의 유권자가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선거에 참여하는 비율은 절반이 채 안 되는 8천 명 선이어서 정치적 신장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투표를 하지 않고 정부 자기 권리를 묵살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1월 3일 선거에는 전 교포가 힘을 합쳐서 투표를 해서 우리의 정치적 신장 권리를 이 주류사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캠페인은 오는 27일과 29일 가주마켓과 한남체인 앞에서 두 차례의 캠페인을 더 실시해 한인 유권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현재 타운 내 한인단체 가운데 가장 활발히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펼쳤던 한미연합회는 지난해에 1,500명, 올해만도 1,300명가량의 유권자를 등록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매일 수십 명의 유권자들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투표에 대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상담소와 민족학교 등 한인단체에서도 선거 안내를 하고 있으며 노동상담소는 시민연대 회원들과 함께 40여 명의 회원들이 주말마다 노인아파트를 직접 방문해 유권자 등록과 투표 방법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동상담소는 또 오는 금요일 10시부터 2시까지 벌링턴 노인아파트에서 모의투표 등 투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며 민족학교는 내일 11시 캘리포니아 선거 안내 책자 발간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KT 뉴스 장화영입니다. 지난해 라스베가스에서 어린 소녀를 살해해 최근 종신형을 선고받은 선거 안내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남가주 전역에 걸쳐 무료로 배포될 우리말 선거 안내 책자는 모두 2만 부가 한인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와 정치력 강화를 위해 발간됐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많은 이해들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돕고 선거에 대한 교육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런 선거 안내 책자를 우리말로 발간을 하게 됐습니다. 이 책자는 모두 24페이지로 미국 선거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선거 종류와 내용 설명, 가주 정부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보, 그리고 11월 3일 선거에서 선출되는 연방과 가주 입후보자 안내와 주민발의안 설명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KT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써보셨죠? 이 프로그램은 글로벌은행의 인수로 최대 최고의 은행이 된 한미은행이 고객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기재계약조 판타피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 뉴스 안을 오늘은 이번 11월 선거 출구조사를 통해 한인 유권자들의 성향을 분석한 민족학교 최진환 이사장을 모시고 이번 선거 결과에서 나타난 내용들을 분석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어저께 선거가 바로 끝난 다음에 우리 최 이사장님께서는 바로 기자회견을 가지시고 우리 한인 유권자들의 성향 분석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기자회견을 바로 갖게 됐습니까? 그건 민주학교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은 아니고 이번에 그 아시안 퍼시픽 오메리칸 리갈 센터라고 하는 데서 아, 대법률재단이죠? 네, 그렇죠. 법률센터에서 아시아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이 선거 경향이 어떤가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한국말 잘 모르니까 민주학교에서 맡아서 해줄 수 없겠느냐 그런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민주학교 직원들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조그마한 규모 가운데서도 출구조사를 한번 해보게 된 겁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학교가 이러한 선거에 대해서 깊이 간여하고 조사도 하고 해가지고 좋은 그러한 연구조사 같은 것도 발표하고 했는데 어떤 기관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민주학교는 1983년도에 처음 설립되었습니다. 지금 한 15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군사정권 시대 때는 소위 반정부 운동을 한다고 해서 욕도 많이 얻어먹었지만 다 민주화 투쟁을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문민정부 들어와가지고는 동포들 교육, 권익옹호 그런 면에 상당히 힘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도 우리가 선거철을 맞이해가지고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역시 캘리포니아 주선거 1998년 이런 선거 책자를 2만부 만들어가지고 우리 동포들에게 미국 선거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교육시키는 그렇게 해서 정치력을 신장시키고 앞으로 우리 군인공호 나아가서 이세들이 미리 주류사회에 나와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목소리를 좀 더 높이 올릴 수 있게끔 그 뿌리 정지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번에 민족화학교가 출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를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번에 출구조사를 하셨습니까? 우리는 세 군데에서 출구조사를 하도록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 곳에 나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투표를 하고 나오면 물었죠. 나이가 얼마냐, 누구를 찍었느냐, 투표에 몇 번째 참석했느냐 뭐 처음 하느냐, 뭐 이런 이런 가지고 간절한 폼에 따라서 성향조사를 했습니다. 네. 몇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전부 다 한 수는 한 138명인데 정확히 말하면 한 140명이나 그런 점. 네. 그 내용 분석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용 분석은 지금 결과에 나온 것으로 보게 되면 연령층으로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물어봤고 그다음에 투표자의 후보자 선택 기준이 어떻게 했냐 기준 우선순위를 물어봤고 그다음에 정당 등록 현황, 당신이 민주장입니까? 공화당입니까? 그런 걸로 물어봤고 그다음에 연방 상원위원회, 예를 들어서 바바라 박스를 찍었습니까? 안 그러면 매트폼 후보를 찍었습니까? 그런 것을 물어봤고 주지사 선거에서는 그레이 데이비스를 찍었습니까? 안 그러면 댄 룬그랑 공화당 후보를 찍었습니까? 뭐 그런 것을 좀 물어봤습니다. 나타난 결과를 보면 대개 한인 유권자들이 그레이 데이비스를 많이 투표를 했고 또 상원, 연방 상원위원은 다른 소수민족 계통, 중국, 일본 같은 소수민족 계통은 매트폼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들은 오히려 바바라 박스를 찍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을 많이 찍었는데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분석도 좀 나왔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찍었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오늘 LA 타임즈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서도 이 그레이 데이비스를 지지한 전체 투표자가 흑인들은 76%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라틴 계통은 71%가 그레이 데이비스를 찍었고 그 다음에 이 에이지아는 통틀어서 아시아 계통이름이니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비일빙, 베트남 다 통틀어서 통계가 나왔는데 65%가 그레이 데이비스 민장 후보를 찍어서 그 사람이 조지사로 상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인 투표자들은 73%가 이 그레이 데이비스를 찍은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선거 결과는 사실 우리 한인들로서는 별로 만족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사실 최석호 후보가 얼바인 교육부에서 교육위원으로 당선된 것 이외에는 두드러진 당선된 분이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한인들이 이번에 투표 결과는 좋지 않지만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역대 선거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그 데이터는 현재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죠? 정확한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몇 년 전보다는 참여율이 많다고 하는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안 계통에 보게 되면 94년도에 비해서 금년 98년도에는 4%에서 8%로 증가한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라티노들은 4년 전에 10%였다가 이번에는 13%로 증가를 했고 흑인들은 7%에서 13%로 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민주당 정책이 소수민족들의 교육문제라든가 혹은 후생복지사업 상당히 혜택을 많이 주고 이해선이 있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가져오지 않았는가 주로 공화당은 일반적으로 부자들 혹은 백인들이 좋아하는 정당이고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좀 서민청 또 외국에서 온 이민자들 후배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정당으로 되어 있죠. 특히 클린턴이 이번에 흑인들에게 호소한 덕분으로 흑인들 대부분이 다 클린턴을 지지했지 않습니까? 그 덕분에 민주당이 하원에서 그렇게 5석이나 다시 의원석을 얻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역대 선거 때보다도 이번이 민주당이 아주 두드러진 약진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 특히 소수민족들, 히스패닉계, 흑인들, 또 에이션들이 많이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결과를 나타낸 것 중에서 가장 이례적이고 두드러진 것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캘리포니아의 부주지사가 라틴계입니다. 부사멘테가 라틴계통이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 라틴계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의 산체스 라틴계 여자가 다시 재선이 됐죠? 그리고 이제 주 상원의원,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에 이번에 라틴계가 많이 진출했죠. 그런 걸 보더라도 이 라틴계통은 사실 이 캘리포니아가 라틴 전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방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아주 박해랄까 좀 멸시천대를 많이 받아왔죠. 그런데 검년에는 아주 눈에 부시게 약진을 했어요. 해가지고 심지어 산호세 시장 같은 분도 처음으로 라틴계가 시장으로 당선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라틴계가 멕시코를 비롯해서 중남미 다 합쳐서 라틴계라고 하면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만 자꾸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도 한국 사람은 우선 아시아계통하고 연대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매트폼 그분이 이번에 떨어지긴 했지만서도 중국 사람들은 그 매트폼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어났죠. 어저께 기자회견석상에서 사우스 페사디나 전 시장을 지내고 있던 폴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아주 자기 하나의 매트폼이 떨어진 걸 참 부회스럽게 생각한다고 열심히 열심히 해서 중국 계통 사람들이 많이 매트폼을 찍도록 자기 노력을 했는데 말이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앞으로 정규에 진출시키려고 하면 우선은 소수민족들하고 서로 연합할 줄 아는 그런 기술부터 터득을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만 가지고 높은 진출을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는 흑인들, 히스패닉 계통들, 또 다른 타 아시아 민족들하고도 잘 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한인 후보가 자꾸 많이 배출되어져야만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선거가 소수민족이 두드러진 약전 현상을 보인 데에는 사실 공화당의 윌슨 주지사가 4년 전에 당선될 때만 하더라도 그 선거 이슈를 이민 문제를 브로드업 해가지고 소수민족을 조금 이렇게 박해하고 그렇죠. 그 주류 사회를 옹호하는 그러한 정책을 내가지고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는 격사지검이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이번에 떨어졌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레이드 데이비스가 4년 전에 윌슨이 소위 말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보살겠군은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앞장섰던 그 나쁜 이미지를 클로즈업시켜가지고 이번에 라틴 계통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민주당으로 다 표를 몰아왔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라틴 계통 사람들은 고화당은 찍지를 않고 대분도 민주당으로 그냥 찍게 된 원동력이 된 거죠. 그렇죠. 우리 한인들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번에 그레이드 데이비스를 찍었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소수민족들이 연대해가지고 앞으로 우리의 권익을 찾을 때 뭐 주지사라든가 상원의원 같은 정치인뿐만 아니라 거기에 등 달아서 어떠한 그 이슈 문제 소수민족을 더 우대하는 이슈 문제가 등장하지 않겠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민주학교에서는 몇 년 전부터 소수민족을 좀 차별하거나 억압하는 그런 나쁜 법안들이 국회에 상정되어졌을 때 그걸 홍보를 하고 이걸 반대하는 저지운동을 많이 펼쳤습니다. 예를 들면 영주권자들에게 주는 혜택을 못 받게 하는 안이 나왔을 때에도 우리가 그걸 결사 반대를 했고요. 푸드 스탬프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권자가 되어야만 뭐 LPR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대놓으면은 영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시민이 아닌 못 되니까 아주 그 예를 많이 먹게 되죠. 그래서 열심히 시민 따겠다고 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중원은 뭔지도 그렇고 말이죠. 이 미국 정책이 가만히 보게 되면은 늘 보호주의, 다시 말하면 백인 주류 사회 사람들만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온 소위 이민자들, 소수민족들을 좀 없애 여기는 그런 정책을 썼는데 경제가 잘 되면은 뭐 그런 혜택을 주면서도 별 말이 없는데 미국 경제가 잘못되거나 좀 자기들이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그 모든 책임을 다 이민 온 사람들, 소수민족에게 다 뒤집어 씌운단 말이에요. 해가지고 이걸 하나 휘청약으로 만들어버리죠. 우리들이 다 많이 당하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도 당당한 미국 시민으로서 세금들 다 내고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오늘 혜택을 부당하게 그렇게 침해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군이 옹호를 해야 되는데 이 시민권자들이 그 옹호를 하려고 하면 우선 많이 시민이 돼야 되고 또는 유권자로서의 등록을 또 많이 해야 되고 지금까지도 보게 되면 이 로스앤젤스의 한국 사람들이 뭐 30만, 40만, 50만 그러는데 실제로 시민 된 사람들은 한 15만으로 닫고 있는가 봐요. 15만 명 가운데 한 5만 명만이 등록을 한 것으로 나와 있고 그런데 5만 명 가운데 다 또 투표하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또 한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만 명 정도가 선거에 이번에 투표를 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상당히 목소리를 내는 데 지장이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혀 시민인권 행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선 등록을 하도록끔 유도를 하고 등록한 사람들이 또 기권하지 않고 전부 다 투표에 참석하도록끔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홍보 교육 활동을 뭐 언론 매체로 대하여서 각 봉사단체가 힘을 합쳐서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까지 우리 한인다운 주위에 있는 선거소에 투표소에 우리들이 취재를 갈 경우에는 전에는 한인분들이 투표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단 말이죠. 어쩌다 한 번씩 있었는데 이번에는 취재한 기자들이 뭐 줄을 서가지고 한인들이 투표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투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또 시민권을 취득한 우리 한인분들이 많아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T저널 오늘 이 시간에는 이번 11월 선거 출구조사를 통해서 한인 유권자들의 성향 분석을 한 민족학교 최진환 이사장을 모시고 선거 결과에 나타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KT저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글로벌은행의 인수로 최대 최고의 은행이 된 한미은행 커진 규모만큼 더 가까워진 은행이 되겠습니다. 세계 KP의 존속을 요구하는 이민 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인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LA 다운타운의 로널드 로이건 주정부 건물 앞에서는 민족학교와 아시아특변형 법률센터 등 이민자 옹호단체가 중심이 돼서 KP의 존속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KP 프로그램을 수여하는 한인 노인 등 50여 명은 건물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대표자 20여 명이 16층 주정부 사무실에 올라가 KP가 중단될 경우에 노인과 장애인들의 생계가 막막해진다며 KP의 존속을 원하는 뜻을 주지사 사무실에 전달하기 위해 사크더먼트와 전화통화했습니다. 이 중 대표자 7명이 주지사 사무실 앞에서 오후 늦게까지 연자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회계 년도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 속에서 6월 말까지 이런 결정들을 행정부에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강하게 이런 의견들을 전달하고 강하게 밀고 나가야지만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라든가 사회적인 약자, 장애자분들이 나름대로 생활할 수 있는 어떤... KP는 주정부가 2천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해서 시민권이 없거나 체류 기간이 짧아서 SSI를 못 받고 있는 이민자 노인들에게 2000년 6월까지 시민권을 취직할 여유를 주고 생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LA 카운트에서만 한인 노인 1500여 명이 매달 평균 500에서 600달러까지 갖고 있습니다. KP 연장 법안은 지난주에 주 하원을 통과해 상원 통과 역시 낙관적이지만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의 법안 서명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유용재 기자입니다. 미주 한인봉사교육단체 협의회와 민족학교, 아태법률센터 등 5개 인권단체들은 최근 불기 시작한 친이민 물결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전국적인 규모의 이민자 권익 옹호 전국 캠페인 보건 96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 96 캠페인은 지난 96년에 개정된 웰페어 개정법과 연방이민법의 반이민 조항 철폐, 그리고 지난 4월 연방의회에 상정된 합법이민자 수혜 자격 복원안의 의회 통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제정된 웰페어 개정법이랑 또 개정이민법으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받은 이민자 커뮤니티의 어떤 그런 충격들, 그런 독소적인 조항들을 다시 복원시키고 수정을 하자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그런 캠페인이고요. 민족학교의 윤대중 사무총장은 지난 5년간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의 끊임없는 캠페인과 시위를 통해 지난 96년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했던 웰페어 개정법이 97년 5월 그 중 일부인 SSI가 복원됐으며 98년 6월에는 푸스탬프, 그리고 내년 6월이면 중단될 뻔했던 캐피 프로그램이 무기한 연장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5개 인권단체들은 앞으로도 합법 체류자들의 어린이와 임산모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과 서류 미비 상태의 이민자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245아이 조항 복원, 영주권자 추방조항 완화를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준비 중입니다. 이들 인권단체들은 오는 9월 17일 와싱턴 DC에서 열리는 이민자 권익 옹호의 날 로비 데이에 참석할 예정이며 이민자 가족을 형상화한 걸개 그림 전시, 그리고 전국적인 서명 캠페인을 준비 중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LA를 비롯해 뉴욕과 시카고, 플라델피아, 시애틀 등 5개 동시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KT 뉴스 유영재입니다. 지난해 3월 캠튼에서 발생한 한인 리커 업주 강도 살해 사건 용의자 한 명에게 그리고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 등 동성연예 특권법 폐지를 반대하는 한미민권위원회는 일부 크리스찬 코올리션이 벌이고 있는 동성연예 특권법 폐지는 민권법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민권위원회 관계자들은 오늘 오전 다운타운에 있는 연합감리교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캘리파니아 주법인 AB 26, 537, 1001, 1670은 동성애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법이 아닌 소수계의 민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3월 7일에 있을 선거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민발의안 22를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15일부터 한인들에 대한 동성연예 특권법 폐지 70만 서명운동에 들어간 가주동성연예 특권법 폐지 대책위원회는 오는 11월 동성연예를 허용하는 4개의 주법을 폐지하기 위한 유혈 서명수에는 이르지 못해 주민발의안 상정은 어렵다고 밝히고 서명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주 미용사 자격시험을 한국어로 치르는 법안을 추진 중인 치우 counselling 어당한 우승 여기 도선강 among c iii 10 으 한편 오늘 결성식을 가진 보건 36추진위원회 회원들은 지난 5월 미적학교와 미주연인 봉사단체 협의와 함께 3월 예비선거와 11월 연방선거에 많은 한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방행정과 선거제도에 관한 한국어 안내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미주한인공사교육단체협의회 서부지역의 이윤숙 디렉터는 한인 유권자들이 쉽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와 연방정부정치제도 그리고 법안과 예산안 제정 절차 등을 설명했습니다. 투표 2000이라는 안내책자를 발간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족학교의 윤대중 사무국장은 오는 28일부터 3월 7일 예비선거까지 유권자 등록 여부 확인과 한국어 선거자료 배부, 부재자 투표 신청 등을 돕기 위한 특별 핫라인을 개설해 한인들의 선거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가주 한국학교 살리기 기금 모금을 위해서 민족학교와 미주한인공사교육단체협의회 민족학교와 미주한인공사교육단체협의회는 오는 3월 예비선거를 앞두고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선거 안내 특별 핫라인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타운에서 KTN 뉴스 유영재입니다. 앨런 그린스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오늘 현재 한인타운에서 KTN 뉴스 유영재입니다. 장화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를 비롯해 뉴욕과 시카고 그리고 필라델피아에 모두 5만 부가 배포될 한국어 센서스 신문 2000은 사면으로 편집됐으며 센서스의 중요성과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민족학교는 오늘 한국어 신문 발간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보다 많은 한인들이 센서스 조사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신문을 받아본 일부 한인들은 한글 센서스 신문이 나온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센서스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오전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센서스 도우미 센터를 운영할 단체들이 모여 보다 많은 주민들을 센서스에 참여시키기 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한인타운에서는 한미연합회와 민족학교, 한인건강정보센터 그리고 연장자센터가 도우미 센터 담당 단체로 선정됐으며 이들 단체들은 적어도 10곳 이상의 지역 도우미 센터를 세워 한인들의 센서스 설문조사 작성을 돕게 됩니다. KT뉴스 장화영입니다. 한글로 된 센서스 신문 2000을 발간해 배포합니다. 두 단체 관계자들과 주디추 몬트레이팍 시의원, 스튜어트코 아테법률센터 사무국장은 오늘 4페이지 분량의 일간지 신문 형식으로 된 센서스 신문 2000이 5만부 제작돼 20개 주 31개 도시 한인들에게 배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센서스 신문 2000은 센서스의 중요성을 재미한인사회에 널리 알려 센서스 참여를 높이자는 취지로 제작됐으며 센서스 주요 일정과 절차, 참여의 중요성, 센서스에 관한 주요 질의응답 등의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로토에 계속적으로 참가하는 로토 인구는 대부분이 저소득층 주민들인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로토 인구는 대부분이 저소득층 주민들인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후는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일은 가주 예비선거일. 먼저 투표소에 도착하면 유권자 명부에서 이름을 찾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때 영어로 의사소통이 불편한 사람은 아이디카드나 집으로 배달됐던 선거책자를 가지고 가면 쉽다고 민족학교의 윤대중 사무국장은 조언했습니다. 유권자 서명이 끝나면 투표소 사무원에게 투표용지와 봉투를 받아 각 투표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기표소 안에는 투표기기가 놓여 있고 투표기기에는 투표할 내용이 담긴 선거책자가 부착돼 있습니다. 투표용지를 투표기기에 집어넣고 구멍을 맞추어 끼웁니다. 그 다음 투표기기에 있는 선거책자를 보고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 투표기계와 함께 있는 송곳을 이용해서 구멍을 내면 됩니다. 투표기기에 부착돼 있는 선거책자는 영어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한국어책자를 같이 가지고 들어가 번호를 맞추면 됩니다. 투표를 맞춘 후에는 투표용지 윗부분을 뜯어내고 봉투에 넣어 제출합니다. 한국어 선거책자는 내일 지정된 투표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지정된 투표장소는 이미 각 가정으로 배달된 선거책자 뒷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투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집에서 미리 선거책자를 읽고 표시를 해가면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 부재자 투표용지를 보내지 못한 사람은 내일까지 투표소에 직접 가져다 내면 된다고 윤대중 사무국장은 말했습니다. KT 뉴스 손은주입니다. 승객과 승무원 142명을 태운 사우스베스트 항공 여객기가 미주한인 봉사단체와 소수계 이민단체들은 지난해부터 센서스 기간 동안 기습 단속 중단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펼쳐왔으며 그 일환으로 한인들은 물론 타민족 100여 개 단체의 서명을 받아 이민국에 공식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센서스 2000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한인사회 4개 단체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장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센서스국에 의해 선정된 4곳의 한인단체 한인건강정보센터와 한미연합회, 한인연장자센터, 그리고 민족학교는 한인사회의 센서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오늘 상호협조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각 지역 한인들이 문의를 해올 경우 가까운 도우미센터를 연결해 보다 많은 한인들이 센서스 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구 조사도에 참여를 시키는 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네 단체가 힘을 합치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단체 어느 단체에 전화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또한 개별적인 센서스 참여 홍보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미연합회의 경우 3월 넷째 주가 센서스 참여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간인 만큼 오는 25일과 26일에는 대형 행사를 통해 한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민족학교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 협의회는 교회와 종교단체 방문은 물론 센서스 조사 문의사항에 대한 빠른 답변을 위해 준비를 마쳤습니다. 센서스 직원이 직접 나오셔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6시간 동안 센서스에 관련된 문의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 4개 단체들은 특히 이번 센서스에서 노인층의 참여를 높이는 데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장자들께서 한글로 된 설문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설문지 자체를 본인들 혼자서 작성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저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취지로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서 한 분이라도 더 저희가 찾아다니는 이들 단체들은 또한 연방센서 수국의 컴퓨터 오류로 일부 주소에 숫자 1이 인쇄돼 도착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상적으로 배달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오는 20일쯤 한국어 설문지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각 단체나 센서스국에 반드시 문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KT 뉴스 장화영입니다. L.A. 통합교육구를 한 지역당 50여 개 학교를 관자 KT 뉴스 장화영입니다. 첫 번째는 네 и за 옆에서 를 생각해 봐야 되고 5, 5, 7, 그러나 계속 boots 그리고 현재는 1, 2, 3, 2, 3, 4, 4, 5, 5, 5, 6 이제 2번째 겸. 그리고 에서 정 paran 1번째 경기 유럽의 챔피언은 아무래도 세계 챔피언은 Berejnaya와 Sikarulutze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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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고루골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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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고 대신에서 flexibility고. 대신 증가가 부르기 때문에 으로리도 상승에 승인해 이제는 대신을 사기해서 but no, they are going to do the split-triple-twist lift. If you've made a mistake early, do you change your program to try and make up for it? It's difficult to do because you practice or you compete the way you practice, so quick decisions can sometimes lead to a big fall. So, it's difficult to do because you don't have to wait a bit. I have no idea what you practice. You're not, that's what I think. You're not free of effort.